생각의자라는 게 우리가 아이들이 10분, 15분 동안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집중하고 있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짧게 하세요. 1분 정도. 1분 정도에서 3분 정도. 그리고 또 애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해요. 아무도 모르죠. 눈에 보이는 행동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. 뭐냐면 1분에서 3분 짧게 앉아있대 정좌세를 앉아 있어라. 그거는 해라. 그러면 그 순간에는 자기가 잘못한 걸 집중하고 반성을 한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도 짧고 굵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더 요령 있는 방법이 있어요.